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의 신입니다. 여기 구독자님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름, 생년월일, 소셜끝자리 4자리만 제공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자용 아이디 만들어준다고 US 포스터에서 정식 메일이 왔네요. 다른 서류는 필요 없다고 하라고요. 아니, 면허증 발급받는데도 은행 스테이트먼트, 신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풀 소셜 이런 거 다 까다로운데 투표용 아이디는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서 바로 만들어준다니. 소셜 4자리만 갖고도 시민권자인지 조회가 되나요? 이거 조사 및 취재 필요합니다. 이런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심각하네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는 민주당 주지사 로이 쿠퍼. 이렇게 쉽게 면허증 받는 것은 힘든데 이걸 투표자용 아이디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지금 상황 어떤지 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케인 헐레인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난리 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연방정부에서요. 허리케인에 쓸 돈 없답니다. after it spent 1.4 billion on immigrants. 불법 입국자들한테는 1.4 billion 달러 썼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 피해자들한테는 쓸 돈이 없대요. 그래서 카멜라즈 카트리나 모먼트. 자 카트리나 이후 최악의 허리케인입니다. 그런데 쓸 돈이 없대요. 네. 휘마가 1.4 billion 달러 이미 불법 입국자들한테 썼다는 겁니다. No money left to respond to hurricane. 허리케인 대응할 돈이 없대요. 와 이거 우리가 알던 미국 맞나요? 불법 입국자들한테는 돈을 펑펑 쓰면서 자국민 허리케인 피해자들한테는 돈이 없대요. 폴리티커 보세요. 뉴욕시티가 104밀리언 달러를 페마로부터 받는답니다. 불법 입국자를 위한 돈이에요. 그래서 불법 입국자들한테는 이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진짜 이 숫자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러니 화가 날 수밖에요. 뉴욕시가 불법 입국자들한테요. 각각 4천 달러씩 준대요. 4천 달러씩 뉴욕시의 쉘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금이 아 패밀리당 4천 달러래요. 거의 한 6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되지 않나요? 이게 개인당인지 패밀리인지 확실하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요. 패닉 모드입니다. 패닉 모드 클루니, 로버츠, 줄리아 로버츠, 오프라 윈프리, 스틸을 다 나서서 도와주고 오바마도 어쩔 수 없이 헤리스 인도를 산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이든이 백악관에 기자회견하러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쿠데타 이후로는 43일 동안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요. 카멜라 헤리스를 위해서 바이든과의 연결성을 끌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바이든 헤리스 행정부의 부통령인 헤리스가 어떻게 바이든과 콜드를 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 바이든이 나타나가지고 카멜라에게 해가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든 컴스 백 투 헌트 카멜라 카멜라가 그렇게 바이든과의 연결성을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통령으로서 카멜라에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카멜라는 우리 부통령으로 행정부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나와 같이 다 했다. 복숭아요. 물귀신 작전. 어차피 부통령이니까 당연히 한 팀인데 그거 카멜라가 자꾸 끊으려고 하는데 바이든은 자꾸 다시 끌어들이는 겁니다. 카멜라's fingerprints are everywhere. 카멜라의 지문이 지문이 모든 곳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자신은 자신의 실패한 정책에다가 지금 카멜라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기자회견에서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haunting 카멜라 나 그냥 사라질 줄 알았지 잡아먹는다 이러면서 카멜라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합니다. 아 그리고요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번 대선이 fair 할 거냐 그리고 peaceful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 fair 할 거다 fair 할 거다 라고 했는데 peaceful 그렇게 peaceful 하지 않을 거다 평화롭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막이 이렇게 달았어요. 바이든 hints at a violent election 폭력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는 거 암시 이렇게 달았어요. 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선거 이제 말로는 fair 할 거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가진 않을 거야. 물론 이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선거에 뭔가 있다는 거 힌트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가 물어봐요. 어 dropping out of the race 대통령 선거에서 나간 거 reconsider 재고려해 볼 겁니까? 이랬더니 바이든이 I'm back 나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리스에게 복수한다는 건가요? 민주당 쿠데타에 복수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haunting 카멜라라고 팍스에서 쓰면서 Vangible Biden is still mad about the coup 자 이제 민주당 쿠데타에 화난 분노한 바이든이 복수를 하는 건가? 그리고 바이든은요 오바마를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왜? 오바마가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 밀어줘서 후보됐죠. 2020년 후보될 때도 바이든 좀 탐탁지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가 나 해리스 지지한다라고 약간 떨떠름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오바마가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 bleeding 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카멜라는 오바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With black men 흑인 남자들을 끌어들이려면 오바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David Axelot 오바마의 예전 senior advisor였던 사람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카멜라 해리스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필요하다. 카멜라 크레이시 카멜라 지금 인터뷰 할 때마다 폭망 기자회견도 안 하지만 원고 없이 얘기할 때마다 폭망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오바마가 지금 상원의원 선거에 광고 출연을 했습니다. 상원의원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후본데 처음 들어본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광고에 출연해 줍니다. 그런데 해리스를 위해서는 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적극 필요하다. 바이든은 나서서 해리스한테 어 너 나랑 같이 모든 일 다 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NBC 뉴스 보세요. 민주당은 걱정하고 있다. 왜? 카멜라 해리스가요. 마치 자기가 진짜로 타입 파이 거의 비슷한 접전의 레이스를 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뉘앙스는 뭐죠? 실제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는 뭐 같으냐 하면 Your favorite 할리우드 액터 할리우드 배우가 니가 좋아하는 할리우드 배우가 토크쇼에 나왔는데 They cannot even speak 그들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렇게 뛰어들어줘도 거의 할리우드 액터가 나와서 토크쇼에서 거의 말도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머 이게 뭐지? 라고 실망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패닉 모드라는 겁니다. 카멜라가 얘기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원고가 없이는 텔러프롬터가 없이는 너무 이상한 소리 하고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리 직접적으로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와 그리고 이거 놀랍습니다. 바이든한테 지금 허리케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What do you What do they need after what you saw today? 그래서 뭐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스토르 존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Oh in the storm zone 이러면서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m wondering what storm you are talking about 무슨 무슨 스토름에 대해서 당신이 얘기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무슨 스토름? 와 진짜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